우아하 마미 서바이벌 마미 서바이벌 귀신님 저기 돌아다니는 귀신 보이세요? 우리 정면에 귀신? 잠깐만 나 이거 공포게임이라는 얘기 못 들었는데? 네? 공포게임이라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? 아니 로블록스만 다메! 아니 이거 몇 년 만에 합방 같이 하는 건데 이거 시작부터 공포게임이라고? 아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이 공포게임은요. 귀신 역할이 사람입니다. 아 찐 귀신이 아니다 이거지? 오 앞에 뭐 있어? 그치 보여? 어디 있어? 저 앞에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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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친구로부터 도망다니는 우리는 저 귀신한테 안 붙잡히면서 뭘 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 우리 헬리콥터 터져 있는 거 있죠?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지금 없는 부품들인 거야. 뭔 말인지 알겠지? 이거 이거 그래미랑 똑같네? 아 역시 공포 전문가! 휴지 바로 알죠? 알지 할딱이야! 제가 한때 그래미 할머니랑 그 깐부였던 저거가 있어가지고 깐부 일단 우리 플레이어를 선택합시다! 게임을 좀 알아야 되니까 자 여기는 우리 8분 동안 이 보트를 수리를 해야돼 음.. 어 이거 맵이 다르네? 어 맵 달라 그래서 여기서 귀신한테서 도망다니면서 두 품을 모아야 되는 거죠 생각보다 갓게임이잖아? 그냥.. 맵 되게 쪼끔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거 갓게임이야 일단 같이 가볼까? 오케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거 보여? 시작부터 저.. 반겨주시네 저.. 어.. 저 뭐야 저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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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리와 야야야 어? 여기 못오신 없는데? 오오오오 죽었어 누구 잠깐만 생긴게 내가 아는 분 같은데? 오오오 그래? 아는 분야? 구면이야? 오오오 이거 초면이 아니야 되게 익숙하신 분 같은데 좀 깔고서 볼까? 오오오오 오호live 하하하하 아 누군지 알겠다 아 누군데? 제가 한때 굉장히 전문가였던 그 분 뭐뭐 하시나요? 뭐뭐 아 아시는구나 야 얼굴이 모모랑 똑같이 생겼네 맞아 맞아 너의 또 다른 깐부 아 한 5일동안 진짜 밤낮을 함께 했었죠 우리 또 휴지님 오신다니까 제가 특별히 오랜만에 깐부 모셨고 어렵게 모셨어요 아니 근데 이게 또 오랜만에 뵈니까 오히려 무섭다기보다 반가운데? 내가 억울 한번 끌어볼게 그래 형 끌어봐 아 맛있는 휴지가 맞춰 야 어떻게 피했냐? 오! 오 야! 내 바로 앞에서 죽었어 에헤헤 들어 봐 에헤헤 자 그러나 죽지 일단 우리 빨리 부품 찾아야 돼 이거 사람들이 다 죽는 건가? 아니 근데 이렇게 바로 앞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나가? 그니까 아니 어 간다 휴지에 뛰어 오케이 어 이거 사다리 아니에요? 오케이 여기 열셨 Ey 오 Tier 아 여기로 들어 갈 수 있네 이거 뭐지? 어 저거 주웠어 잠깐만 여기 단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956 기억합시다èpo 956 확인 어? Majore 옳무차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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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일단 이거 제자 쳐주 써 주워 그렇지 자 문 닫고 잠깐만 나 갖고 Early 홈aways 덫 깔아넣었어 조심조심 나 밟혔어 야 밟으면 어떡해 임마! 번져가! 나도 큰일 났어! 왕구나! 수고해요. 먼저 갈게요. 살사라면 살아야지. 오 금방 풀렸는데 생각보다. 살사라면 살아야 된다고? 아냐, 아냐, 아냐. 다 같이 살아야지. 더불어 사는 사람. 어, 그치? 다 같이 살아야 되지, 그치? 4분밖에 안 남았는데? 아이, 충분히 찾지. 몇 개 찾아야 되는 거야? 야, 오른쪽에! 오, 나! 오마, 오마, 오마. Vega, Wang motivations. 야, 나 빤어! 우리 빤어! 우리 빤어! 우리 따라 온다, 우리 따라 온다.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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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, 빨리. 이거 어떻게 해야 돼.. 자, 점프. 점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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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지? 이거 못 올라오겠지? 히히.. 으아아아악! 으응! 아, 안 돼! 내가 이상할게, 이... 이 짠샑! 설마! 설마 에이! 에이! 어? 와이! 소 시리어스! 아니 미쳤어! 어딜 가지마! 아유 귀요미들 어디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여행 오고 그러나? 어? 허락 받았어? 어? 허락 받으면 되나요? 한 번 받아봐 받아놔 봐 어디서 받아야 되죠? 이 목숨으로 받아! 일단은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? 지금부터 1분인가요? 네 1분 동안 안 잡겠다 이거지? 응 응 응 안 잡을게요 그러면 이래도 안 잡을 거야 어디 있나 우리 귀요미들 일로와 어딜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일단 한 마리 벌써? 다음 목표 넌! 일로와 아아 수식하게 두 명 죽었어 개무서워 진짜 어? 여기 있네 안녕하세요 아니 나랑 놀자 안녕하세요 어? 야 이거 다 할 거 같아 딱 기다려 내가 간다 으아! 일로와 한번만 한번만 일로와 어디다 아 나랑 놀자고 문닫기? 왜 이렇게 도망쳐 도망치라고 바쁘게 가시나? 어디 그렇게 눈닫기 아이고 귀엽다 귀엽다 이리 와 여기서는 못 오지롱 나랑 놀자고 자식아 어 저기 비오미가 또 한 명 있구만 야 2분 남았어 양도 다 가둬버렸는데 어떡하나 어? 뭘 뭐야 임마 아이씨 죽었다 야 가자 왕사 왜 불러? 아까 너가 나한테 어떻게 했더라 그러지마 내가 잘못했어 왕군이엔 다 기억할 것입니다 이거 절대 안 걸린다 내가 이번판 집도한다 후후후.. 근데 나가는 길을 모르겠다 꺄아아아악 안돼 시즈디의 한 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기까지 멋들어오지롱 me 우리 바이! 아우! 야무지게 먹어야지! 마구님 이걸 기억할 것입니다. 들어와! 너 땅에 안 무서워! 정말? 아니요 솔직히 무서워요. ㅋㅋㅋ 유지야 쏘옥 increased 유지야 으악 아악 ㄴ㄰리 farmer 얘들아 내가 옥으로 끊는 사이에 잡아줘 나 흥흥 내가 많이 했단 bod아 좀 해주어 어디가 어디가 Hyun 아하하핳 婆 이 자식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너? 아악! 봐줄게. 어디 한번 도망가 봐. 30초 주도록 하지. 오케이. 아유 고맙습니다. 또 또 자비를 아시는 분이네. 근데 이거 하나가 어디 갔냐. 찾을 수가 없네. 아 저 친구 이거 무빙을 잘 치네. 못 잡겠네. 아 휴지나 잡아야겠다. 아아 왜왜왜왜. 못 잡겠어. 그거 찾았구나? 배가 찾았구나.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Budaga.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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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엊어. 아... 아 뭐야? 하나 남았어. 그거 없구나? 나 어딨는지 아는대 이거. 1분 밖에 안 남았네? 이걸 어쩌지? 야... 같이가자. 1분밖에 안 남았네 너 어디 있는지 알지? 어? 뭐야? 야 마! 문 열어 놓고 가면 어떡해? 문을 닫아 친구가 같이 도망가야 되는데 친구 버리고 문을 닫아 이 팀 버려!!! 공포게임이 아니라 약간 인성질 테스트 같지 않아? 그러니까 약간 인내심 테스트와 사람의 본성을 볼 수 있는 힘이지 않나. 게임이 약간.. 공포게임은 확실히 아니야.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진짜 공포게임 한번 찾아볼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